3. 2. 3. 3. 1. 2. 3. 3. 3. 5. 9. 11. 11. 12. 안녕하세요. 시험으로 온다. 반갑습니다. 네. 2013 프로스펙스 WSKS에 오신 여러분 신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프로스펙스의 새 모델이 되셨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프로스펙스 신발은 늘 신었었는데 모델이 되니까 굉장히 새롭고 그것보다 김연아 씨랑 같이 모델이 된다는 것만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책을 하시면 주로 어디로 나가세요? 저는 가로수길 걷는 게 되게 좋아요. 가로수길이요? 정말 가끔 혼자 걷곤 하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여섯 분과 데이트를 한 번 걸어보고 싶어요. 민영이가 약간 강남스타일입니다. 강남의 가로수길을 자주 거닐다 보면 민혁씨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끔 보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로수길로 가십시오. 민혁씨를 보시러. 용하씨 어디에만 볼 수 있죠? 저는 지금은 이사 왔는데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예전에는 홍대를 가까워서 홍대에 정말 자주 가고 밤에도 정말 자주 가고 그리고 낮에 아침 일찍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좀 많이 걷는 그냥 홍대에서 거의 홍대요? 아침 일찍은 어디? 그냥 홍대에 길거리 골목골목 다니면 공정인 사람들도 별로 없고 조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홍대 골목골목이요? 네. 이어폰 꽂고 걸어다니다 보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강강첩을 가장 좋아하는 게 선호도원을 찾아 걸어요. 선호도요? 여의도 쪽? 네. 대기여의도? 여의도는 아니고요. 저희 옛날 숙소가 영등포 쪽이었어요. 그래서 선호도랑 친합니다. 그럼 정신씨는 W타임을 만약에 이성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즐기고 싶으세요? 저는 이성친구가 생긴다면 이렇게 커플룩으로 이런 트레이닝을 입고 선호도원을 같이 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모델을 하시니까 프로스텍스의 의상 같이 입고 커플룩으로? 스테플룩으로? 네. 스테플룩으로? 스테플룩 pratic Br coma 스테플룩으로? 스테플라恐 Burtonvens 스테프을 사태환 loss